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송건희씨입니다 선수 입장 송건희씨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현비의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그러네요 제가 DJ가 되고 나서 또 처음 와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불러주질 않으셔가지고 아니 권씨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 근데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왔는데 좀 긴장을 했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또 누나 있다 보니까 전혀 긴장되지 않고요 편한 분위기에서 그래요?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재밌게 유쾌하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이름이 까비예요 그래서 우리 까비 여러분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까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선제옥구 티어에서 태성 역할을 맡았던 송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희가 뮤지컬을 함께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첫 작품이기도 했고 권윤씨도 뮤지컬 처음이었잖아요 저도 뮤지컬 처음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둘 다 처음이어서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은비 어땠는지 그때 은비 누나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진짜 스케줄이 되게 바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와서 항상 다 외워오고 그때 되게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거기서 권윤씨에게 연기를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칭찬 이렇게 나와주고 네 그럼요 미담 많이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권윤씨가 이제 본업이 또 이제 배우다 보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막 깊이 있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착했고 정말 귀여운 동생이었고 저희가 또 다 이제 권윤씨보다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막내였던 것 같아요 잘 또 마무리를 지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신곡으로 컴백을 했는데 노래 들어보셨나요 권윤씨? 그럼요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네 그거 아니에요 그 나나나 사부타지 이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죠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최근 드라마로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이제 많이들 불러주셔서 여러 군데 또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또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 개인여행으로 발리 한번 다녀오고 어때요 발리? 너무 좋던데요? 아 제가 계획 중에 있긴 하거든요 전 진짜 최고의 여행지 가보고 싶은 계획지 하나 있었는데 저 진짜 최고의 여행지 거기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괜찮았어요? 뭐하고 노셨어요 거기서? 저 원래 서핑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서핑을 못했어요 너무 안 좋으면 이게 파도가 너무 세니까 저는 서핑은 못하고 좀 휴식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죠 완전 힐링의 시간이었네요 그럼요 커니씨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 좋아하죠 사진도 많이 찍으셨겠어요? 엄청 열심히 찍었죠 그리고 또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리고 이번에 포상 휴가로 푸켓을 다녀왔어요 좋은 데 가셨네요 푸켓 가서 열심히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네 맛있는 거 먹고 됐습니다 어떤 음식이 좀 기억에 나왔나요? 저는 푸파폰커리랑 파타이랑 파타이 네 푸파폰커리도 맛있죠 너무 맛있죠 네 근데 거니씨는 좀 살찌진 않잖아요 체질이 네 잘 먹어도 잘 안 찌죠 좋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문세영님께서 뮤지컬 앞으로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보내셨는데 거니씨 좀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노래를 더 연습한다며요 어느 정도 실력이 따라준다면 그래도 계속 뮤지컬이나 공연 쪽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잘하잖아요 제가 화음도 못 맞췄잖아요 거니씨의 흔들리는 눈빛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니요 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네 자 오늘 또 특별히 요즘 하트한 배우분을 모셨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송거니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우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에 데뷔를 하셨네요 네 제가 선배예요 선배님 네 어떻게도 데뷔를 하시게 된 거죠?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 드라마 데뷔를 2017년에 하게 됐는데 네 그 전에 이제 회사를 만나게 되고 네 그 작년 16년도에 네 만나게 되고 제가 단편영화를 계속 오래 했었어요 네 단편영화를 하다가 이제 좋은 기회로 네 드라마 오디션을 보게 돼서 단영으로 출연을 하게 됐죠 오 그럼 첫 번째 오디션이 어떤 오디션이었는지 기억나요? 그게 처음에 이제 단편영화 오디션이었는데 네 무더위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검색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 작품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웹드라마 플랫이라는 작품 아 에서 두 번째 이제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작품의 오디션을 보게 됐죠 오 그렇군요 또 원래는 디자인 쪽을 공부하고 싶으셨다던데 네 근데 어떻게 또 배우가 되셨네요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네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렇게까지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지 않아서 네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드라마랑 영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진로를 또 또 데뷔하고 쉬지 않고 작품을 하셨는데 일단 연기를 너무 좋아하고 쉬는 걸 못 참는 성격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권희씨 보면 항상 계속 작품을 찍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항상 그때 그 태양의 노래 이후로도 계속 작품을 찍으셨잖아요 계속 작품을 했었으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럼 가장 오래 쉰 게 어느 정도예요? 몇 개월 될까요? 가장 오래 쉰 게 한 6개월 7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가장 오르신 게요? 네 그게 아마 가장 오르셨던 아 그래요 뭐 중간중간 특별 출연도 하고 네 작은 역할들도 했어가지고 네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또 일반 사람들은 사실 연기란 걸 경험해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연기의 매력이 뭔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연기의 매력이요? 네 음 우선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좀 다른 사람을 연기해 볼 수 있다는 거 음 그리고 평소에 뱉어보지 않았던 말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오 네 좀 다양한 상황들을 연기해 볼 수 있는 게 네 좀 재밌는 매력이지 않을까 오 그러면 이제 태성이에 그 맡은 대사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네 네 네 혹시 기억 남는 대사가 있나요? 기억에 남는 대사요? 네 왜냐하면 촬영은 좀 돼가지고 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뭐 너무 많은데 네 뭐 임솔 네가 내 별이다 뭐 이런 대사들이 좀 기억에 남죠 뭐 전여친? 뭐 이런 대사들 오 하 그렇군요 참 좋은 대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쵸 왜 웃으세요? 좋은 대사죠 아 네 아니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음악도 또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꽂힌 노래 있나요? 저 요즘에 네 그 박소원님의 눈을 맞춰 술잔을 채워였나? 네 네 그 노래 좀 빠져가지고 오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네 주량이요? 네 저 주량이 한 한 병 한 병만 정도? 괜찮네요 네 네 저는 제가 요즘 꽂힌 노래는 아무래도 또 이제 권은빛씨의 신곡 사부타지가 아닌가 네 사부타지가 아닌가 저도 그만 말하고 싶어요 이제 네 맞아요 이제 송건혜씨 일 말고 쉴 때 뭐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저 쉴 때 사부타지 들어요 아 역시 네네네 제가 자식 잘 키웠죠 네 동생 하나 동생이 잘 키웠죠 동생 동생을 참 잘 지었네요 네 자 글도 잘 쓰신다고 했는데 원래 쓰는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어 그냥 끄적거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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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시체 아닌가요? 그거? 저 그 점만 열심히 아 그래요? 네 음 그죠 그죠 좋죠 일기를 쓴다거나 아 일기 네 아니면 어떤 상황들에 네 상황들에 이런 걸 이제 어 그죠 제 감정들에 네 적어보는 오 그리고 또 권은빛씨가 감성이 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뮤지컬 같이 하면서도 느낀 건데 네 참 SNS를 잘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요? 네 사진 찍는 느낌이라던가 뭔가 올리는 감성들이 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황은혜님께서 두 분 친구같이 대화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또 이제 권일씨가 이제 항상 진지한 모습 보이다가 또 이제 저를 만나서 당황하는 면모를 살짝 또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모습도 참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배우 송건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건희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재분문자 50원 긴문자는 100원 고려나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송건희씨의 신청곡을 들어볼 건데요 어떤 곡을 준비해오셨죠? 저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준비해왔습니다 이유는요? 요즘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서 들고 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듣고 돌아올게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듣고 왔습니다 7637님의 사연 권일씨가 읽어주세요 네 권일 배우 오늘 선곡도 좋아요 은비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알아갑니다 하루 마무리하는데 두 분 이야기 덕분에 웃으며 마무리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행이네요 정말 또 저희 덕분에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진짜 다행입니다 변혜원님께서 오늘 라디오 두 분 모두 우참하느라 매우 험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뮤지컬팀이 진짜 웃기잖아요 저희 웃음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다 같이 모이면 진짜 계속 웃거든요 하루 종일 웃기 때문에 하루 종일 웃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눈 마주치고 웃는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네 너무 웃겼습니다 오늘은 잘 견뎌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040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 권일님 읽어주세요 네 송권희님 제 친구랑 이름이 같아요 친구랑 너무 대비되는 얼굴입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권일씨가 참 잘생겼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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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겸손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정말 정말 잘생겼고 귀여운 친구입니다 네 자 또 얼마 전에 첫 단독 화보도 찍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독 화보 촬영 어떠셨나요? 저 너무 떨렸어요 아 진짜 떨렸을 것 같아요 화보를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이렇게 막 포즈도 좀 잡으셨나요? 이렇게 네네네 이런 포즈 막 이런 포즈 이렇게 했어요? 네네네 손도 쓰시고 저 과일도 먹고 아 잘하셨어요 네 원래 어색할 때 소품 주시거든요 조금 어색했나 보네요 많이 그렇게 보였나 봐요 아 네 화보 사진 딱 봤을 때 결과물 봤을 때 어떠셨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오 저는 너무 감사했죠 오 오 이 어색한 미소 오 이 어색한 미소 뭐죠? 아 여기에 진짜 사과가 들고 있는 자두인가요? 자두를 먹었습니다 아 진짜 먹은 건가요? 아 귀엽네요 잘 나왔네요 또 우리 미소천사 송곤희씨 아주 미소가 빛납니다 이거 했네요 네네 했어요 자세 잡았어요 아 좋습니다 또 평소에 사진 남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상을 좀 남기시는 편인가요? 네 그냥 개인 카메라로도 남기고 휴대폰으로도 남기고 저번에도 카메라 막 들고 다니셨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아직 현상을 안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제가 보내줬어야 되는데 네 아직 보내주지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났죠? 아마 근데 제가 잘 복원하고 있어서 네 괜찮을 거긴 해요 네 오 잊고 살았는데 네 꼭 빨리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길 가다가 막 멈춰서도 좀 찍는 편인가요? 좀 제 시선에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네 찍는 편이에요 음 그렇군요 그럼 뭐 너튜브 채널도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어 채널 이름은 그냥 송건희고요 네 네 그리고 그냥 송건희요? 네 아니요 송건희 아 그냥 송건희 네 이름 세 글자고 제가 그냥 좋아하는 영상들을 올립니다 별거 없습니다 오 그래요? 네 브이로그 같은 것도 조금 올리시고 그러시죠? 원래 예전에는 브이로그로 시작을 했는데 네 네 근데 이제는 제가 편집을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근데 또 감성이 좋아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배문들이 네 그래서 제가 좋았던 순간들을 모아서 좀 짧게 짧게 올리는 편입니다 건희씨의 팬클럽 이름은 혹시 뭔가요? 건희상이에요 건희상? 네 아 건희상 네네네네 오 굉장히 센스있는 이름이네요 그쵸 혹시 몇 가지 후보가 있었나요? 다른 것들도 건희상이 있었고 하나 기억 남는 게 주거니 박거니가 있었어요 주거니 박거니 네네네 오 근데 건희상 항을 고르게 됐죠 오 그럼 건희상에 좀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네 그래도 어? 뭐가 많이 들어왔다고요? 건희상에 조금 들어오지 않나요? 건희상에 들어오지 않냐고요? 아 건희상 들어오죠 아 들어와요? 그럼요 그럼요 보통 어떤 건희상에 들어오나요? 보통 이제 뭐 어떤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좋습니다 권현미 영스위트 배우 송근희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배우 송근희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가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나윤과는 나였으면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토크쇼 은비의 선톡 송근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79 하나님께서 집돌이라고 들었는데 집에서 주로 뭐하며 시간 보내는지 궁금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집돌이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고 생각을 했는데 집돌이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밖에도 잘 나다니고 요즘 최근에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하셨어요 집에서? 영화도 뭐고요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노래 듣고 보통 집 운동 왔다 갔다 하고 일할 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권희씨 혹시 1일 1 검색하시나요? 1일 1 송근희 검색 저 처음에 드라마 할 때는 좀 궁금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진 않고 한 2, 3일에 한 번씩 2, 3일에 한 번씩 그렇군요 오늘 혹시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오늘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번 해봐야겠네요 김은솔님께서 권희님이 힘들거나 지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승용차 자가용에 가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소리를 한 번 질러보시는 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네 없는 곳에서가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요? 그냥 뭔가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낸다는 생각으로 한 번 내뱉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소리 말고 말도 괜찮은 거죠? 네 그렇죠 어떤 게 힘들었다라든지 나 오늘 배고팠어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인 거죠 오 권희씨는 혹시 최근에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말이 있을까요? 저 최근에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아 다행이네요 네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으신 것 같네요 지금 네 꽤 높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소리 지를 만한 게 이제 그 배고픔 때문에 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럼 아까처럼 네 왜 오늘 배고팠어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죠 많이 배고패요 요즘 왜 이렇게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또 열심히 관리하느라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날씨 때문에 그런가요? 날씨가 또 덥다 보니까 또 그렇죠? 권희씨는 식단 관리 전혀 안 하시죠? 저는 그렇게까지 식단 관리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가볍게 단백질 식단을 먹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또 3부의 선 은비의 선토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권희씨의 팬클럽 이름이 너무 귀엽잖아요 권희사 그래서 오늘 코너 속의 코너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권희사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권희사 을 받아볼 건데요 저에게도 좋고 송건희씨에게도 좋고 프로그램에도 좋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송건희씨에게 이런 장르의 연기를 도전해달라 아니면 저에게 이런 장르의 음악을 해달라 또 오늘 친구 생일인데 두 분이 축하해달라 응원해달라 제 이름으로 이행씨 해달라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권희사항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1077 재분문자 50원 긴문자는 100원 고릴라가 시판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아쉽게 우리 권희사항 분들께서 아직 팬미팅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네 아쉽게도 아직은 팬미팅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제가 권희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 지금 권희를 그렇죠 제가 권희사항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올해 계획이 있을까요? 최대한 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열심히 일단 권희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되는 대로 혹시나 소식이 있는 대로 바로 권희사항 저희 팬분들께 꼭 얘기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만약에 한다면 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권희씨가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요? 일단은 춤을 추는 건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요 왜요? 잘 추시잖아요 아주 춤을 못춰서 서핑모드로 춤추셨잖아요 제가 춤을 못춰서 춤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무대에서 자전거 타기? 무대에서 자전거 타기 같이 이렇게 타고 태양의 노래 때처럼 그래서 막 무거워가지고 자전거 흔들리는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저는 팬미팅에서 하고 싶으면 그래도 노래 한 곡 해보고 싶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하시면서 혹시 태양의 노래도 같이 껴주실 수 있나요? 태양의 노래 한번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혼자 부르셔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요? 단독 어떻게 혼자 그 책 들으면서 혼자 노래 부르는 넘버 있었잖아요 넘버가 있었는데?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넘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서로에게 그럼 건의사항을 좀 말해본다면 저는 건의씨가 팬미팅에서 춤을 추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곡을 추천해드릴게요 네 어려운 걸 선택해 주시네요 저는 건의씨가 팬미팅에서 미스터 추 를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추요? 김남주씨의 미스터 추 이유는 그냥 귀여울 것 같아서 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닌가 싫어할 수도 있으시려나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요 저는 사실 누나가 작년에 시티팝을 냈었잖아요 네 저는 또 그런 시티팝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여름 버전의 시티팝을 한번 내주는 게 어떨까 건의씨는 참 음색 음색이 음을 잘 알아요 네 장점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누나 목소리랑 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럼 저도 진지하게 다시 건의사항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어 네 건의씨가 팬미팅에서 음 이거는 저도 팬사 때 하는 것 중 하나인데 네네 이제 번호 적힌 상자를 준비해서 번호 적힌 상자 미리 폴라로이드를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건의씨의 폴라로이드를 선물로 드리는 거죠 오 네네네 그래서 요 방법을 전수해드립니다 오 제가 그거 한번 꼭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0196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드립니다 나중에 은비님 신곡 나오면 뮤비에 나와주세요 두 분이서 연기하는 걸 다시 보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음 누나가 저희 같이 못해요 묶여가지고 네 묶여가지고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눈을 보면 웃겨가지고 저는 건의씨의 인증을 많이 봤었거든요 인증도는 미간 네 아니면 눈썹 맞아요 그랬다고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는 참 문제예요 웃겨가지고 뭐 나중에 네 잠깐이라도 불러주시면 네 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건의사항을 많이 보내주세요 축하 응원 3행시 개인기 다 좋습니다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건의씨 이번에는 어떤 신청곡이죠? 플리즈 두낫 린이라는 노래고요 네 그 다니엘 시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송건희님의 신청곡 다니엘 시저의 플리즈 두낫 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 시저의 플리즈 두낫 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건의사항 만나볼까요? 5984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씨가 읽어주세요 네 건의아입니다 실용음악 전공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조은양이라고 합니다 최근 음악에 지칠 때가 많은데 두 분의 응원이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건의씨 먼저 응원해주세요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게 사실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 지금 이 시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하고 싶은 음악 하시고 제가 음악을 공부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좀 차근히 잘 쌓아가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때가 정말 많이 늘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데뷔를 해봐서 알겠지만 활동하다 보면 연습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막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막 급하게 준비해서 할 때가 많은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공하시는 분들 또 대학교 가서 또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때가 정말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정말 많이 늘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때 차라리 많이 이렇게 도전해보시는 게 좋겠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4844님의 사연입니다 건의님 올해 음원 발매해주시면 안 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음원이요? 제가 곡 하나 써드릴까요? 은혜씨? 하나 써주시겠어요? 오? 그러면 뭐 발매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뭐 제가 노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좀 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떠한 장르 자신 있으세요? 저요? 저는 사실 자신이 없는데요 아 그러면 써주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도 네 저는 그래도 음... 댄스 괜찮으세요? 제 쥐투끼가 댄스여서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음원 발매는 조금 미뤄졌을 것 같아요 미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소리님의 사연 권희씨가 읽어주세요 권희님 저 곧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라고 해주세요 네 소리님 시험 화이팅해요 화이팅! 화이팅! 와 좋습니다 9205님의 사연입니다 권희 사항 드립니다 한 해 절반이 가고 어느덧 7월인데 은비님이랑 권희님 두 분의 7월 목표 마음가짐이 궁금해요 보내주셨습니다 마음가짐이요? 네 어...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7월의 목표는 그래도 차분하게 좀 쌓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음... 네 그냥 지금 있는 시간들에 최대한 더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지고 네 좀 차근히 잘 보낼 수 있는 7월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어... 지금 마음가짐 그대로 좀 행복하게 네 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 마음가짐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다 음... 가 큰 것 같고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건강해야지 뭐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7월의 목표 일단 뭐 이제 좀 다양한 스케줄이 있거든요 7월 달에는 7월 달에 네 그래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컨텐츠들로 인해서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음... 역시하고 그 뒤에는 없네요 역시 좋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지연님의 사연 건희씨가 읽어주세요 어... 건희님 은비님 운동하기 싫은데 쓴소리 한마디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아 운동 운동을 하기 싫다고 하셨지만 네 저는 이제 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네 웨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 꼭 일어나서 헬스장을 가셔야 됩니다 오우 네 하기 싫을 때 가야 돼요 하기 싫을 때 진짜 하기 싫으면 어떡하죠? 진짜 하기 싫으면 네 바로 누워서 네 유튜브를 켜시면 됩니다 아... 너튜브 다시 켠다 네 그렇습니다 너튜브를 켜시고 너튜브를 뭐 보세요? 건희씨? 저 여러가지 보는데 네 저는 요즘은 계속 우주영상 보고 있고요 아 우주영상이요? 네 과학영상 같은 거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는 어떤... 뭘 좋아하세요? 그 이제 우주여행하는 그걸 좋아하세요? 영상이나 네 아니면 요즘 막 양자역학 이런 거 조금 보고 있긴 한데 오우 그걸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열심히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쓴소리 한마디 지연씨 미쁘당 미쁘당은 무슨 뜻인가요? 초록창에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민지님의 사연 건희씨가 읽어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선제옥구 티어로 오빠를 알게 되었어요 7월 2일이 저희 20대 첫 생일이에요 20대의 첫 생일인 만큼 오빠가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 오빠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그리고 민지야 생일 축하해 하면서 축하해주세요 오빠 사랑합니다 축하 노래를 제가 부르면 좀 슬퍼하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그러면 제가 화음 아 안되겠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민지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지의 민지 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너무 축하합니다 민지씨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녹화하거나 녹음하실 것 같은데 저도 빠질 수 없어서 살짝 뒤에 코러스 깔았거든요 괜찮았죠? 잘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정님의 사연입니다 건의사항 있습니다 저희 배우님이 귀여운 걸 인정 안해요 진짜 세상 귀여운데 인정 안해요 귀여움을 인증받기 위해 꽁꽁 얼아붙은 고양이 한번 시켜주세요 이 귀여움은 다 알아야 돼요 진짜 한번만 시켜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허니씨 이거 안하셨어요? 이렇게 핫한 챌린지를? 제가 그 너튜브에서 한번 잠깐 하긴 했는데요 영상은 안 올려주실 건가요? 제가 영상을요? 아니면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 인싸에 업로드할게요 제 SNS에 업로드할게요 많은 분들이 퍼가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본다는 건 또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건의씨한테 기다려야 되는 게 꽁꽁 챌린지랑 미발매고 네 미발매고 네 이 두 가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한번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팬미팅 같은 거 하실 때라도 그때 차라리 귀여운 챌린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유행하는 것들이 달라질 거니까 그때 당시에 딱 유행하는 걸 한번 해보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겠네요 좋습니다 정유진님의 사연입니다 건의님은 물몽 좋아하시는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오 물몽의 불멍 저는 그래도 물멍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홀려가던 내 목소리 널 입술어 왜요? 네? 왜요? 왜 좋았냐고요? 네 물멍을 어... 뭔가 잔잔해지는 기분 이라고 해야 될까요? 잔잔 내 몸속에 아 가사가 제 가사가 다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혹시 캠핑도 좋아하세요? 저 캠핑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네 그 글램핑 같은 거 몇 번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오 너무 좋죠 네 또 그런 것에 또 취미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좋아하시나요? 저 너무 좋아하죠 오 저는 많이 못 가가지고 네 네 네 가고 싶은데 요즘 바빠가지고 또 못 가죠 네 많이 못 갔습니다 아쉽네요 빠른 시일을 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길 네 자 여기까지 권희상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송건희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권희 씨 오늘 어떠셨나요? 어 이렇게 누나 라디오에 네 같이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오 라디오 했을 때 가장 편하게 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누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너무 재밌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희 씨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제가 영스트레이트 진행하면서 우리 배우분들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타이밍이 좋았네요 네 나오게 돼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니까 또 너무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종호의 어데이 들으면서 송건희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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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